이곳은 복수를 위해 저승에서 돌아온 소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소녀는 적에게 빙의해서 서로를 죽이게 할 수 있습니다. 소녀는 숨죽여 때를 기다립니다. 완벽한 일격을 날릴 순간을 말이죠. 잔악한 적들에게는 사소한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. 복수에 확신이 된 소녀. 그녀의 원한은 아무도 잠재울 수 없습니다. 그녀는 스스로 심판하고 스스로 집행합니다. 이게 뭐란? 그녀hus구요. 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